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조국이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조국과 민주당의 뼈를 때렸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어제 조국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을 참배하고 문재인을 예방을 해 신당 창당 관련해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재인 역시도 조국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조국의 총선 출마는 항소심 판결이 나자마자 이런 말 하고 다니는데 아마디로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항소심 판결 전에는 왜 안 그랬을까라면서 오히려 되물었는데요. 그러면서 법정 구속이 될까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조국의 비겁한 면이라든가 허를 찌른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조국이 재판을 받으면서 총선 출마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는 계속해서 풍겼었죠. 북콘서트를 하고 다니고 리세코리안의 모네 자신의 선거를 도울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창당 관련 준비를 전부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결정타라고 볼 수 있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조국은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었고 법원에서 가장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밖에서 여론전을 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조국이 만일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금배지를 차가지고 노골적으로 방탄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털고 다녔으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조국을 좋게 봐주려고 하더라도 사실 뭐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2심 재판부 역시도 조국의 죄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마 조국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항소심 판결 전에 설치고 다녔다면 조국은 이번에 구속을 피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2심 재판부에서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 조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구속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인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근을 하면서도 이번에 이재명이 채택을 한 선거제에 대해서 일침을 날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병립형 제도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민주당이 야부로 관천하려는 준연동형 제도 아래서는 조국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조국이 국회의원이 되는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 전 장관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배지를 달 수 없는 조 전 장관이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준연동형 제도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했고 사실상 민주당의 지원으로 4월 달에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는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가 바로 준연동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는 누구를 당선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당선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제도라면서 지금 민주당이 추천하고 있는 제도가 그렇지 않은 제도이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백번 천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검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도덕적으로라든가 능력적으로 일반 국민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끼리 경선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당내에서 일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걸러지는 효과가 있고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깜깜이로 뽑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제도가 도입될 때 초반에야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영입을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각 정당에서 홍의병 노릇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정당으로 민주당 쪽에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당선이 되고 나서 알고 보니까 탈세라든가 부동산 투기라든가 온갖 범죄 혐의가 전부 다 드러나서 이게 논란이 되자 민주당 측에서는 곧바로 그를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직이 박탈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해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에 짱박혀서 국회의원 임기를 그대로 누리면서 국민들의 혈세에 빨대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조국을 비롯해가지고 조국과 비슷한 자격 미달의 후보들이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 대기를 타고 있으며 용혜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4년 동안 꿀을 빨더니 이번에 이재명이 또다시 준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를 채택을 하자 여기에 또다시 줄을 서가지고 비례대표로 다시 한번 금배지를 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고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을 하지도 않은 인물들이 비례대표라는 명목으로 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국민들의 대표라고 우기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통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을 한 것처럼 이번에 조국이 출마하는 모습이라든가 이재명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선거제로 채택을 한 것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는 굉장히 잘못된 선거 제도라는 것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현재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조국의 출마를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의 출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재인과 민주당은 앞으로 자신들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칙한 특권을 없애는 노무현이 꿈꾸는 세상을 자신들이 만들겠다 있다는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이며 어저께 조국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을 참배하기도 했는데 노무현이 대통령 시절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반칙한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국이 받고 있는 그 혐의들, 또 2심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들을 보면 대부분이 반칙한 특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조국이 노무현팔이라면서 총선 출마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문재인은 지지를 하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도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들이 반칙한 특권이 없는 세상을 외치는 것은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며 이번 조국의 총선 출마 선언은 민주당 진영이 차기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